저의 바스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저의 바스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 키웨이 바스 반응 오픈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는 따뜻함을 채워 이 부분이 앞이랑 분명히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세 번째 줄 같단 말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노래가 여기에 뭘 채웠을 때는 노래가 안 돼 예를 들어 정말을 채우잖아요? 내 마음을 채워 따뜻함을 정말 채워 이러지 않았잖아요, 노래가 내 마음을 채워 따뜻함을 채워 정말 당신만의 마음 따보고 싶어 이런 리듬이었는데 우리는 이걸 절대 못 들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진짜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전티, 전티! 전티, 전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야 돼, 전티 가야 돼 자, 갈라쇼! 이렇게 갈라집니다 키 진짜 죽이네 채워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지? 프리템포를 했네요, 이때? 그래도 인정을 해 주시네요 근데 이게 다 보고 싶어도 아니네 다 보고 싶어가 아니라 보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어 그다음에 어? 그러면 17번에 당신 맘? 맘! 맘! 아름다운 그대, 난 사랑해요 아름다운 그대, 난 사랑해요 아, 아름다운 그대, 난 사랑해요 아.. 따뜻하고 싶다. 아 그거 뒤가 말도 안 들게 안 들려. 뒤가 없어. 따뜻하고 싶어. 당신이야 바로. 아니 이거 발명을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녹음하고? 당신 전에 가진 가지. 당신 전에 가진 가지. 가진처럼 뭐가 당신 앞에. 당신 전에? 아니 이거 이렇게. 따뜻하고 싶어. 그 다음. 잠깐만 일단 따뜻하물은 뭐예요? 타물 못 들었어. 예를 들면 타물이 아닌가 봐. 타물이 아닌 것 같아. 했던? 따뜻했던? 따뜻했던? 어? 왜냐하면 앞에 가사가. 뭐야, 뭐야? 행복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죠. 다 형인 거야. 따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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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했던 시간. 따뜻했던 시간으로? 따뜻했던 시간으로? 시간 순간밖에 없는데? 시간들로. 아니야? 순간들로 좋은데? 순으로? 내 마음을 제안한다는 거죠. 순간. 순간. 시간들로? 나 딱 식혜로 들어가지고. 식혀? 식혀? 따뜻하게 식혀였어, 처음 들으면. 따뜻했던. 싫어가지고. 그냥 포기할까요, 이거? 그치. 포기, 오랜만에 포기 나옵니까? 아니야. 아싸리, 깔끔하게 딱 포기. 딱. 한 마디도 못 끼겠어, 진짜로.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거 맞추면 성취감이 있을까? 아니, 근데 검 씨는 19년 전에 놀토를 할 줄 알고 이 노래를 낸 거예요? 아니, 근데 세운 씨는 마음을 알 거예요. 제가, 저는. 싫어? 저도 이제 가사도 보고. 싫어? 노래도 듣잖아요. 뭐라고 썼어?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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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속 시원해. 발 좀 해봐. 발 좀 해봐요. 이게 뭐야, 이게 안 좋은데. 짜증난다. 에휴. 떡국집 먹자, 형님. 와, 들려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거이 이거Sur boîte고kte fool. 쥐 Winuld?